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력 실기 2021년 합격전략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보겠습니다. 보시면 시험과목, FAQ, 강의 안내, 강의 구성, 과목별 주요 내용, 합격전략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험과목 보시면요. 1급 실기시험이고 시험과목 두 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프레드시트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엑셀입니다. 엑셀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렇게 되어 있죠. XS입니다. XS. XS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두 개의 실기를 이용한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험과목이 컴퓨터 작업형입니다. 컴퓨터 작업형, 시험시간은 90분, 과목별로 45분씩 이렇게 시험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실기 프로그램은 이제 2021년부터요. 버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피스 2010을 사용했는데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2021년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 2016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기 프로그램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합격 기준은요. 100점 만점에 두 과목 모두 70점 이상이어야지. 그러니까 첫 번째 과목도 70점 이상을 맞아야겠고요. 두 번째 과목도 70점 이상이 돼야 합니다. 첫 번째 과목 90점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두 번째 과목에서 69점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불합격된다는 얘기죠. 두 과목 다 70점이 돼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FAQ 보시면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험 접수는요. 여러분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 여러분들이 포탈 사이트에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이 사이트가 검색이 되세요. 여기 사이트 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시험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같은 경우는요. 2021년 전까지는요. 정시하고 상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요. 상시 시험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상시 시험이고요. 정시 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요일의 시험을 보는 게 정시 시험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정시 시험으로 시행이 되는데 커말 같은 경우, 운전면허증 있죠. 운전면허증 같은 게 상시로 시험을 보죠.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듯이 커말도 마찬가지로 상시 시험을 보게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2021년부터 정기 검정은 폐지가 된다. 그만큼 뭐다? 여러분들 많이 따른 자격증이라는 거죠. 상시 시험이 있는 자격증 시험은 별로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고요. 다른 시험 없어요. 여러분들. 커말 이렇게. 자, 그리고 상시 검정 합격자 발표 이렇게 돼 있죠. 상시 실기 검정은요. 응시 주간을 제외한 2주차 금요일 오전 10시에 발표를 한다는 것. 필기 같은 경우는요. 시험 보고 그 다음 날 발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실기 같은 경우는요. 작업형이기 때문에 채점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2주 후에 금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아시겠죠? 오전 10시에. 그것도 홈페이지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2주 후에 금요일 날 발표를 한다는 것. 오전 10시 이렇게 알아두시고. 시험 일자 변경 같은 경우도 필기하고 똑같아요. 4일 전까지 총 3회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시험 접수 및 취소 환불 같은 경우도 4일 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100% 환불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2021년부터 뭐가 변경이 된다? 실기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오피스 2010버전에서 2016버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능상 차이는 많이 없어요. 기능상 차이는 많이 없는데 뭐가 다르게 많이 느껴지냐면 인터페이스. 한마디로 껍데기라고 그러죠. 우리도 차도 2019년이나 2021년이나 차는 똑같은 K5보다 소나타로는 똑같은 차겠죠. 그런데 껍데기가 많이 바뀌잖아요. 안에도 바뀌고. 그런 기능상 차이는 없는데 인터페이스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능상 차이는 없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다르게 나온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엑셀에서 피버 테이블하고요. 차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2010하고 2016을 비교했을 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거의. 기능상 차이는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피버 테이블과 차트 부분에서 들어가는, 설정하는 화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셔야 한다는 얘기.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0에서 2021, 올해 바뀐 것은 배점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해왔던 배점하고 2021년부터 실기 배점이 달라졌습니다. 필기는 배점이나 다른 내용들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실기 부분은 변경이 많이 되었다는 것, 배점 부분에 있어서요.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안내 보시면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기초가 부족하여 학원 수업이 따라가기 힘든 수강생들, 그리고 자기가 시험을 봐도 왜 떨어지지 모르는 수강생들이 있죠. 그런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고요. 엑셀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수강생들, 그리고 쉽게 빠르게 합격을 원하는 수강생, 컴퓨터 자격증을 처음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을 위한 강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단계를 통한 개념 숙지 문제 유형의 파악이다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인 기본학습을 통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기본학습을 통한 그리고 마지막에 기출문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커말 1급 실기 작업별 구성요소 및 배점을 갖다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1과목이요. 스프레드 시트, 엑셀이에요. 한마디로. 엑셀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총 4개의 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과목, 2과목 총 4개의 작업이에요. 자, 보시면 배점이 이제 1작업, 기본작업이라고 해서 15점 되어 있었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여기 부분이 얼마가 되어 있었냐면 25점이었어요. 2000, 그러니까 10년까지. 2010버전으로 봤을 때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배점이 25점이었는데 15점으로. 10점이 줄어들었죠. 10점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배점 부분이.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작업이 총 이렇게 3개의 작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급필터, 조건문서식, 페이지 레이아웃 또는 문서보호라고 이렇게 세 부분도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5점, 5점, 5점씩 이렇게 배점이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10점 부분은 어디로 갔냐면 제4작업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알겠죠? 2020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다? 25점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15점으로 이렇게 점수가 낮아져요. 이 부분이 가장 쉬웠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더 합격하기가 좀 더 까다로워질 수는 있어요. 여기가 거의 25점이었으면 25점을 거의 맞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이 부분 점수를 낮추고 좀 더 어려운 부분으로 4작업 부분으로 점수를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업, 계산 작업은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변경된 부분 다 똑같이 30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요. 함수, 배열 수식,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4분에 5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총 5문항이 나옵니다. 5문항. 그러니까 6점씩이겠죠? 이렇게 6점씩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함수, 일반 함수 2문제, 그리고 배열 수식 2문제, 사용자 정의 1문제, 또는 3문제, 1문제, 1문제,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작업, 분석 작업. 자, 이 부분에서도 배점은 변화가 없는데 뭐가 됐냐면 추가하는 부분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이시죠? 이 3개의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뭐가... 그 전까지는 이렇게 4개, 5개의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작업이 있는데 3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배점은 똑같은데 작업은 뭐 한다? 더 많아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알겠죠? 두 문제예요. 두 문제. 자, 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한 문제당 10점씩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서 뭐가 두 개가 나온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문제, 한 문제씩 해가지고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제4작업, 기타작업 35점. 자, 여기가 어떻게 됐다? 35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얼마였다? 25점이었어요. 근데 1작업에서 있었던 10점이 어디로?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이쪽 부분으로. 자, 그래서 차트 작업이 있고요. 매크로, 프로시저 이렇게 3개의 작업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차트가, 차트하고 프로시저가 원래는 있었는데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매크로가 뭐가 됐다? 추가가 됐습니다. 매크로 부분. 그러니까 매크로가 원래는 3작업, 여기 분석작업에 있었어요. 3작업에. 근데 이걸 갖다 따로 뺐어요. 4작업으로.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매크로를 따로 빼놨습니다. 아시겠죠? 매크로를 따로 빼놔서 이 작업을 갖다가 여기서 주었다. 그래서 차트가 기본적으로 10점. 그렇죠? 이렇게 10점 되어 있고요. 차트 이렇게 10점. 매크로 부분, 여기 10점. 그 다음에 여기 15점. 이렇게 배점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부터 이제 2021년부터 배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됐어요. 배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 말씀드렸죠? 분석작업에서 이렇게 3개가 더 추가가 됐고 그 대신 1작업에서 원래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빼버렸어요. 그걸 없애버리고 뭐가 됐다? 그 10점을 갖다 여기 매크로로 넣습니다. 매크로. 근데 이 매크로 부분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10점이 추가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10점이 그렇게 맞기가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하고 이 내용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피버 테이블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피버 테이블이 변경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엑셀 시트에서 피버 테이블을 만드는 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해서 뭐한다? 피버 테이블을 갖다가 만드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버 테이블 이 부분이 약간 변경이 있다는 거 아주 옛날 방식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피버 테이블을 만드는 방식을 썼는데 그걸로 이제 회귀가 됐다라는 거 전에는 그냥 엑셀 시트에서 피버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 말씀드렸고 배점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2과목 데이터베이스 주요 내용 자, 2과목의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내용들, 배점들 보면 크게 많이 내용상 바뀐 거는 없어요. 액세스는요. 배점이 약간 변경이 되었어요. 자, 1작업 보시면 DB 구축 작업 30점, 똑같이 30점 되어있고요. 전이나 지금 변경된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테이블 완성, 필드 조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관계 설정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2작업 입력 및 수정 기능, 폼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25점, 폼 완성, 컨트롤 하이 폼, 조회 필드 기능 구현 이것도 배점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3작업,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여기가 원래 여러분들 2021년 전 그러니까 20년까지는 25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20점으로 배점이 내려갔습니다. 원래 30점, 25점, 25점이었는데 어떻게? 20점으로 55점이 어떻게? 내려갔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보고서 조회 출력 기능이라고 해서 내용은 똑같은데 대점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5점이 어디로 갔냐면요. 여기로 갔습니다. 제4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시겠죠? 5점이 어떻게? 제4작업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엑셀도 그렇고 액세스도 그렇고 좀 쉬운,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설정안을 하는 작업인데 이 내용을 갖다가 5점을 갖다가 좀 어려운 부분으로 이 4작업, 처리 기능 구현으로 이렇게 옮겼다라는 거. 그래서 처리 기능 보시면 25점, 그 전까지는 2020년도까지는 20점이었어요. 근데 5점이 늘어났다라는 거. 여기 5점을 여기로 자, 그래서 쿼리 작성, 처리 기능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쿼리가 이 쿼리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배점이 이제 높아졌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배점이 5점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리 기능 매크로나 이벤트 프로시저 해가지고 여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크로나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드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내용상 바뀐 게 없는데 배점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엑셀은 근데 다 추가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엑셀 부분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실기 합격 전략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자, 실기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히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기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엑셀에서는요, 여러분들. 기본 작업, 그 다음에 분석 작업, 차트 작업은 따라하기 작업이다라는 거. 어떠한 기능을 갖다가 익히는 작업이에요. 응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실한 점수를 갖다가 획득을 해야 한다는 거. 알겠죠? 누구나 따라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익혀서 작업하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점수를 맞아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계산 작업.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들 계산 작업이에요. 이 계산 작업은 다섯 문제 중에서 두, 세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맞힌다는 생각으로 다섯 문제를 다 맞기는 힘듭니다. 알겠죠? 나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를 갖다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기타 작업에서는요. 그 다음에 계산 작업 다음에 어려운 작업이 기타 작업. 사 작업에서 프로시죠. 뭐 하는 부분이다? 프로그램 언어를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외워서 써야 돼요. 명령어를 갖다가. 그래서 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트와 매크로 부분에서 모두 맞춘다는 생각으로 준비한다. 그러니까 기타 작업에 차트하고 매크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맞추고 3작업에 프로시죠. 기타 작업이 3개의 작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차트 작업, 매크로 작업, 그 다음에 프로시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내가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프로시죠는 3개의 작업 중에서 한 개 이상만 맞춘다. 내가 적어도 한 개만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불합격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 있어야지 뭐가 된다? 합격을 한다라는 것.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고 시간이 남았을 때 이제 뭐한다? 계산 작업이나 프로시저를 갖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컴퓨터는 컴퓨터는 기계라는 것.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분명히 잘할 수 있다라는 것. 아시겠죠? 10번 안 되면 뭐한다? 20번 반복하면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왼쪽으로 돌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다뤄서 능숙하게 할 수 있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도 똑같은 기계예요. 그 대신 컴퓨터는 좀 더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 기계다라고. 그렇죠? 그 기능을 갖다가 원활하게 쓰려면 어떻게 한다? 많이 다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이 다뤄야지.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10번 안 되면 20번.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10번 안 되면 20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개의 기능을 배웠으면 최소 5번 이상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문제를 풀어드린 이유가 그 한 번 풀었다고 해서 이해는 되는데 그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알겠죠? 3번, 4번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확실하게 익히고 다음 걸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기능을 숙지하고 문제의 유형을 익혀야 한다. 이렇게 자격증 시험은 시간 내에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무한정 시간을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내에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내가 점수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 꼭 해야 할 부분을 갖다가 딱 구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갖다가 배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가 시간이 60분인데 내가 90분 동안 시험을 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60분이면 여러분들 최소 몇 분은 단축을 시켜야 한다. 10분은 단축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50분에는 내가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을 갖다가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시간이 중요하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시간 내에 못 맞힌다면 아무 의미가 없으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완벽하게 하진 못하더라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60점이면 몇 점? 한 70점에서 80점대에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습할 때. 알겠죠? 실기는 70점이면 뭔가 80점에서 90점대가 나오는 점수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10분을 무조건 뭐한다? 땡겨놔야 한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시험 보러 가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집에서 또는 편안하게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랑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시간을 갖다 이렇게 단축을 시켜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1년 합격 전략을 갖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포인터만 찝어주는 포인터 선생님 박재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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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